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도 피부가 좋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.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리듬이 깨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피부는 상당히 사고 난 것 같아요. 그것도 그쵸. 아무래도 사고나는 게 조금 있고 성격적으로도 되게 유전적인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.